어 여러분들 죄송한데 아 또 양심질문 나왔다 양심질문 아 이거 아니야 이게 상급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이거 하면은 렉매를 할 수가 없어 여기로 가자 여기로 이거는 솔직히 양심이 없으니까 이쯤 하면 어느정도 이제 하고 올라온 사람들이랑 붙죠 저도 어차피 초보예요 그 그거 어 됐다 뭐야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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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된다 된다 우와 미쳐 오 미친 나 개잘하는 것 같은데 와 나 개잘하는 것 같은데 뭐지 야 뭐지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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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나가 왜 안나가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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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이 거지같아 아 이 타이밍이 오다니 아하 이 타이밍이 오다니 아하 이 타이밍이 오다니 아하 이 타이밍이 오다니 이 타이밍이 오다니 아 굴드 너무 무서워 오우씨 와우 와우 플래티너 하하하하 금방이죠 오우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아 이 친구 진짜 뭐야 하하하팟 오우 후우 호흡 아 오우 하하 오우 아 ㄷㄷ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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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퍼펙트 패리! 으아악! 나이스 케이드! 뒤로 빠졌고 그렇지! 요어씨! 요어씨! 딱 그 내가 생각한 대로 딱 됐을 때 이 쾌감 이거 마약 같은 거야 이거 이거 이 생각하는 대로 됐을 때 이 쾌감 이 쾌감 이 쾌감 이 쾌감 생각하는 대로 됐을 때 안 됐을 때 콤보를 못 썼을 때 거짓같네 에라이 이 콤보를 생각하는 대로 썼을 때와 아 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가 따라줬을 때와 내가 콤보를 쓰고 싶은데 못 썼을 때 1위 1비 이 쾌감 아아아아 야 야 날목하려고 하지마 아 아 아 아 번호 어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잡아 아 죽었잖아 죽었구나 뭘 생각하는 거야 멍청아 죽었잖아 아 오 하하하하하 이거는 몰라서 몰라서 이겼다 몰라서 이겼다 모를때 빨리 이겨놔야돼 모를때 이겨놔야돼 잘하는 사람들 모를때 이겨놔야돼 모를때 이겨놔야돼 아 괜찮아 보정이야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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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아 아 렙 뭐야 이거 중신 차렷 와 해냈다 와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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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라고?삼급자 하면 다이아로배치될 수 있는데 이거 뭔 그거 한거야? 아..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열두시간 안의 골드에서 다이 Silver Duck 와 몇시간 이 RW? 열두시간? 11시간 50분 감사합니다 다이아등반 성공 와 몇시간이에요? 12시간 와 11시간 50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와 미쳤다 아 진짜 미쳤다 와 승률 81% 81% 와 본편 나와도 이 정도 승률만 됐어도 진짜 나 진짜 인생 쓰로잉 한다 진짜 진짜 그런데덕 오 도시맨 그를 conf う 앙